안녕하세요 너무 하얗나? 나쁘지 않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한 번 비앱을 켜봤어요 켜봤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케줄 하고 왔죠 필터 마음에 드는 거 없네 이거 차량이 낫나? 필터 없는 거 최고다 역시 오리지널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저는 잘생긴 편 아닙니다 이번 제가 한국에서 딱 20살 생일이니까 엄청 다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 친구들 다 엄청 잘해줬어요 렌즈 꼈어요, 오랜만에 렌즈 꼈어요 오늘 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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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했는지 여러분도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알려줄게 오늘 살짝 힘든 하루였어요 좀 빡세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에너지 별로 없을 수도 있긴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생일의 향렬 뭐지 생일의 향렬 뭐지 생일의 향렬 생일의 향렬 내 엄마한테 내 엄마한테 저희 멤버들한테 선물 받은 거 있냐고요? 네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 쿤 거게가 뭐예요? 쿤 형이 좋은 지갑 하나 사줬고 저 지갑 잃어버렸으니까 쿤 형이 좋은 지갑 하나 사줬고 그리고 제 친구도 좋은 신발 하나 사줬어요 디에 디에이 형 그리고 민호한테送了 이 굉장히漂亮의 시계 그리고 연준이送了 이 좋은 시계 다른 아직 준비해 아직 안 준비해 아직 안 준비해? 지성 와 지성이 이번 살짝 깜짝 놀랐어 원래 지성이 모든 멤버한테 선물 안 해주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물 뭐 갖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웬일이야? 막 선물도 선물도 줘 막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저기 이제 이제 슬슬 다른 사람한테 선물 줘야겠다는 마음 먹어서 저한테 선물 주는 거래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어요 제 생일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람한테 선물 줘야 된다 그거 생각하는 거 좀 실망하긴 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고 싶은 포즈를 취하세요 니 필터 괜찮나? 머리 색깔 빠졌다 오늘 밥이 안 먹었어요 약간 시간이 없어서 이거 너무... 이거 별로네 이거 괜찮다 근데 이번에 팬 여러분들도 엄청 많은 거 준비한 게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짜 역시 네 제 생일은 제가 제일 제대로 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 다들 다 엄청 축하해 주고 같이 밥 먹고 막 선물도 주고 행복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고 필터가 너무 밝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제가 신경을 띠천 런쥔이랑 술 마셨어? 네 어제 살짝 마셨어 조금 마셨어 근데 저는 소주 좋아하는... 소주 별로 안 좋아해요 소주 그 알코올 냄새, 알코올 냄새 너무 좀 쎄서 저는 와인 아니면 고량주,白주 紅주,白주 이런 거 맥주, 맥주 저도 안 좋아해요 자 twists govern 우유 마 Shauna 우유 마 fork 우유 마 Appreciate 우유 마 momentos 우유стве 최고 197 막상님 잊식 driven ece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뭐 먹는데 보통 기keys 국酒? 没有太长 不会醉 我觉得白酒反而不会醉 我喝白酒的量 我喝白酒的量和我喝烧酒的量是一样的 我觉得不是说就是度数高不高的问题 我觉得就是和自己合不合得来的问题 正好 正好处理的东西 我吃烧酒的量和 吃烧酒的量和 吃烧酒的量和 吃烧酒的量 差不多是一样的 所以 氓氓的量是多少的 我觉得最重要的是 我觉得最重要的是 我觉得最重要的是自己合不合得来的事 我觉得最重要的是 多分吃烧酒的 colours 有遏量 多分喝喝烧酒ade PT Nice 有对 两个杯 小杯 坊池喝杯 altitude 多igation 자는 게 진짜 꿀잠이고 모모한테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와인 진짜... 아니, 뭐든... 술 다 조금 마시면 모모한테 좋은데 근데 막 많이 마시는 게 진짜 약간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다음날 진짜 힘들어요 젤라인의 프레임용, 당연히 제가 가능해요 혜찬이는 선물해줬어요 네, 혜찬... 그... 그... 게임기 5 예약해주겠대요 여자가 의미적 하잖아 이게... 이게 당연히 여과야 이슈... 여유가 협조하고, 당연히 수다 후지, 오늘 제가 환영했을 때 도영 형은 왼쪽 제가 특별히 지게 다 봤어요 제가 선생님이 봤을 때 도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있어요 도영이 옆에서 보라고 했는데 딱... 모르는 상태니까 있다고 얘기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있네요, 있네 했어요, 도영이 형이 안 믿으면 도영이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전 너무 황화, 얘 하얀 황화 지성이 나한테 야, 진짜 좀 잘생기네, 나온다 잘생기게 나온다, 카메라 사귀네 야 지성이 마음에 안 드네 지성아, 나가, 보지 마 내 생방송에 나가 내 생방송 보지 마, 너 마음에 안 들어 큰 거 주다고 하죠, 다른 거 주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잘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만나면 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얼마나 쎄도 얼마나 쎄도 내 얼굴 바꿔주지 않잖아 다른 사람 얼굴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서 小孩不能喝酒, 왜요? 저는小孩 저算不是 더成熟, 더男人 근데 저는 저는 어떻게 쎄도 드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싶어서 드실 수 있을까 찰라, 그러는 김에 버블로 셀카 보내줘 찰라, 전체로 진짜 잘생겼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러라야 누랑 데이트 가자 미안해요, 시간 없어요 바빠야죠 내 생일 저에게 인사해 주세요 나랑 같은 생일이에요 생축 피아노 커버 공주 파티 가볼까 봐, 거의 찰라 드론 영상 봤어, 당연히 봤죠 오빠 내일 시험이야 일석경 격려 화이팅 시험, 시험 화이팅 저는 내일 생일인데 미리 생일 축하해 달라고 생일 축하해요 너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와우,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해줘 미안해요 제 만나봐야 결정하는데 만나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결혼해요, 그렇죠? экран fostererek Ren truc 수렴 특색이 많아서 부러워요 아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투시 П Warm 머리카락들이 다 있ogle 감사합니다 도로 지식 때가 만났어 오늘의 미童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고 물에 빠지지 않았나?